밖에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야 그래도 정원이 있으니까 좋네요. 아 손님. 오. 인기 많죠 파카. 네. 그러니까 저 정원 때문에 카페를 연 거잖아요 파카를 위해서. 원래는 이제 술집을 하려고 하시다가. 네네네. 호프집 하려고 하시다가. 그런데 케어를 잘 못해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열어달래. 그러면은 카페에는 늘 파카가 있는 거네요. 아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일찍 퇴근하고. 퇴근하고요. 야 파카 보러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야겠어요. 파카 보러. 아 귀여워. 저는 양이나 왠지 염소 생각했는데 저랑 다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우와 귀여워. 사람이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딱히 없어서 자기가 저렇게 먼저 다가가요. 우와 사장이네. 이거 깍대 사장이야. 저희 카페 정당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지인들하고 인사해주고. 청소도 해주나요? 아니면 뭐 바닥에서 징그던 게 뭐 청소자고. 인기 스타네. 저렇게 개인기도. 뽁뽁. 사카 안녕하세요. 그러네. 옳지. 아이고. 사카 여기 쇼? 개인기가 되네. 우리 햄스터 개인기 아닌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햄스터 개인기였는데. 사카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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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KBS KB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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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